탁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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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그대는 많은 모든 기용대한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나는 신호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세상에 이 세상 모두 행복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베이킹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상콘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빨리 구독 좋아요 빨리 눌러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예 조때꾸 해주세요 뭐라고? 조때꾸? 아니 아니 좋아요 댓글 구독 조때꾸할 조때꾸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알림 그런 말을 써? 예 써요 형 조때꾸할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대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밥이 좀 맛이 좀 어땠나요? 와 와 부산역에 오시면 부산역에서 조금의 국밥 거리로 오시면 초량국밥이라고 있습니다 초량국밥 먹잖아요? 네 초량했던 내 자신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말 좀 지어내지만 너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아 진짜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공연 끝나고 그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서 이제 먹은 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맛있었죠 일 끝나고 먹는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아 맞아요 맛있었어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착취로 떠나려고 합니다 마지막 아 부산역에서 멋있다 저기 호텔이에요, Q&A인데요. 저 대형포시 왔다고 했는데 택시기사님 없잖아요. 아, 택시기사님 없으세요. 자, 여러분.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베이킹도 끝났고 앞으로의 우리 아신팀들, 우리 또 다른 배우들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못해, 얘네. 안녕. 안녕. 정말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루 만에 부산에 내려갔다가 일정을 소화하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상 재밌게 만들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써주시면 더 좋겠죠? 또 재밌는 영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구독, 탁권TV